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락다운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 안에도 10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송출해서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영상팀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자막 그리고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긴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살로니카 우리 전서 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이기는 믿음 아홉 번째로 게이름을 이겨내라 Overcoming Laziness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또 반대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항상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는 실제적인 practical한 것들을 다룹니다 대살로니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주의해야 될 것들을 나누고 있죠 오늘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는 반드시 선을 긋고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자 지난주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게으른 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자와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를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과 있으면 우리가 함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악한 영향은 전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 레이지네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은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무딘 성격 여러분 성향 가운데서 조금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딘 성격을 얘기하는 그 이상입니다 잠원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미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죄의 속성 가운데 드러나는 대표적인 그러한 열매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악성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사랑과 열정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었던 종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죠 마태봄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laziness는 sinful, destructive 왜 게으름이 악할까요 게으름의 원래 의미는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책임하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여러분 영어성경으로 보면요 게으름을 laziness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idle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dle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idling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인 하나 그림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사인 보이시죠 no idling이라고 되어 있는 사인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no idling하고 no parking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parking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pausing을 할 때가 있어요 멈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dling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멈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rest가 필요해요 slow down 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지상태 id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idling하는 것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상태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에서 idling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또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이 귀한 시간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8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직장의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8개월 1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환경적인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기술을 또 배울 수도 있고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이 없다고 8개월 1년 2년 이렇게 idling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 영적인 무기력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도 없어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링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게으름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어떤 분들은 음식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또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책도 안 읽고 메뉴 개발도 안 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연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축적의 법칙입니다 Accumulative Value and Effec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내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적이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고 내일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별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여러분 벌써 8개월 9개월 축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어르신 분 중에서 한 분과 통화를 했거든요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8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 예배당이 나오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전화신방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여태까지 평생 읽지 못했던 성경을 통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를 했을 때 결국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지금 8개월 9개월 쌓이게 되는 축적의 법칙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해나갈지라도 그것은 성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재림만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제 자매에게 막 폐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남에게 신세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사실 폭 넓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전념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정말 이 코로나 이 판데믹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개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게으름은 모든 영역으로 전염이 됩니다 우리는 근면성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분들은 대부분 부지런한 근성 그리고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으로 전염이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터에서의 게으름이죠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기다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주위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은 좋은데 게으른 저 사람 굉장히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일은 안 와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작은 일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라면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십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될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분명히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에서 보조받고 몸이 아프다고 워커스 컴펜세이션 받는데 몸이 아픈 게 전혀 없거든요 한국에도 7억자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경제시장을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EM에 비즈니스를 사실 안과를 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리셉션이스트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리셉션이스트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그냥 CERB를 받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잡을 인터뷰는 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해가지고 이제 됐다고 일을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해요 벌써 10명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일을 안 할 거면 왜 인터뷰를 했냐 왜 지원을 했냐 그러니까 그래도 인터뷰를 하고 지원한 기록이 있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신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부 보조를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편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단순히 핵심은 단순히 먹고 살고 내가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나에게 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는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순교할 각오로 섬기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일터를 선교지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은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내가 몇 푼 더 받고 덜 받는 것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터를 선교지로 여기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근무 시간에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난다 재택근무 한다 그러고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EMA는 어떤 매니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계에서도 심각하대요 일하는 시간에 인터넷 쇼핑하고 있고 근무 시간에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 보고 있고 결국은 직장에서 IP 추적을 해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화 봤고 근무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터넷 쇼핑했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너기는 하고 얼굴은 비추고 있는데 그 옆에서 게임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터에서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지금 불경기 가운데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해고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사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돈 받고 돈 못 받고가 아니에요 돈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의 게으름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섬김, 이 비, 섬김의 게으름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페리에르가조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남들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을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쪽집게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처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에 몸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섬김에는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은사 개발과 섬김에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내 비즈니스 내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이롤링입니다 아까 게으름 아이롤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만 직장만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섬기지는 않으면서 남을 지적하는 것들은 너무 잘하죠 비판하는 것은 잘하죠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거 틀렸는데 나는 하나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섬김에는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았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복이도 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성도들 돌볼 수도 있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상황도 안 좋았습니다 주 51년경에 그리스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패민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보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저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묻혀 지나가도 되겠다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더 나태해진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태에서도요 정말 부지런히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더 게을러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안으면서 불평하고 일을 만드는 오늘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섬김의 게으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고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제자 양육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양육 하셨어요 새생명팀 보고를 들으니까 이번 학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700명 이상에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거죠 사실 어려운 때일수록 섬길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지적하고 일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C 생각의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와 지금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어제 안 됐지만 오늘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 단임 목사님 바뀌게 됐어요 단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그 부목사님이 계속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옛날에 했는데 안 됐어요 아 그거 해봤자 성도들이 안 좋아합니다 뭐 하려고 하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익숙한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생각의 게으름 이런 비즈니스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한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안 되니까 관둬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열어가시고 생각으로 풀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조차 게을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 관계의 게으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게으름은 가장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게으름 가운데 계세요 지금 이 코빗 상태에서 식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좋아하셨어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 정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들은 식구들이 모여서 대화하지 않고 게으르게 보내죠 TV 앞에서 TV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포지션이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두려움과 열악함 가운데에서 정말 이 가족관의 관계를 오히려 이 시간에 더 유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가운데에서 이 관계들이 더 흐트러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게으름은 가만히 놔두면 모든 영역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일터, 교회에서의 섬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번져가기 때문에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게으름이 전염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게으름이 자녀들에게 번져갑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에서 대강대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선을 긋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전염이 번지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텐트메이킹하면서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바울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희생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사도바울은요 재정적으로 후원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사명의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체면의식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책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낙심은 무엇입니까? discouragement 영어로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마음에 있는 courage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하면요 때로는 세상에서 치이고요 또 실망할 때가 있고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결국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 응원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의식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낙심했던 자들이 다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영적인 공동체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 한 푼 더 버는 일을 하라라고 계속 얘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은사를 그리고 사명의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잡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이 사명의식을 불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망신 주고 왕따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 아이릴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훈육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어카우너빌리디가 없으면요 게을러집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통해서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휴가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무너져버리고 해이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식을 완전히 뒤로 한 채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역할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배우고 도전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부지런함은 또 전염이 됩니다 제가 LA에 있었을 때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멘토링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은 너무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책을 한 번씩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있으면 저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학습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부지런함에 있는 공동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정이요 교회 공동체가 목장이 게을러지잖아요 그 전염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 게으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락다운 가운데에서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은사대로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세요 부지런하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매년 그 고를 정하세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은 저에게도 그 멘토링 그룹에 있다 보니까요 지금도 꼭 읽어야 될 책들 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서로 보내줍니다 때로는 제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게으름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지도와 양육 훈계를 게을러하게 되면 결국 이 공동체도 사명의식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불꽃이 있습니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내가 더 부지런해야지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안됩니다 3일도 못 가요 여러분 부지런해지는 것은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야지 책 좀 읽어야지 여러분 그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 막내 아이가요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편식하고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근데 제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밥을 팍 먹더라고요 너 빨리 먹으면 비디오 게임 할 수 있어 순식간에 먹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I'm done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십니다 그 전날 그냥 골프채까지 다 닦아 놓으십니다 그 안에 불꽃이 있는 거죠 불꽃이 여러분 사명은요 불꽃입니다 불꽃 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누워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불꽃, 그런 사명이,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불꽃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에게 도전하고 나눌 수 있는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 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이겨내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힘듭니다 직장이 힘듭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하지만 힘든데일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식과 불꽃이 다시 한번 스파크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되는 것보다 이 정말로 황금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과 관계들을 통하여서 확실한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보금의 사명이 게으름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로 반응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을 버는 일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을 쌓아가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일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일 그리고 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 시간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불꽃이 피어나게 알려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릴링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한편으로 내 일 돈 버는 거에만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게으름하는 그런 우상에 아이롤링 하는 신앙도 버리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사명을 불꽃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